응?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응? 여기? 저? 뭐 해도 되있나? 자 우리가 오늘 어디가 우리 지난번에 잠깐 읽었죠 여러분? 잠깐 읽었는데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하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정리해 왔으면 되겠죠? 자 정리를 잠깐 해봅시다 자 처음에 우리가 허불의 법칙부터 한번 해봅시다 허불의 법칙 자 허불의 법칙은 뭐냐? 먼 은하일수록 수록 빨리 멀어진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우주 펜창이다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허불의 법칙은 뭐냐면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행성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얘랑도 멀어지고요 얘랑도 멀어집니다 그러면은 봐봐 이 세 개가 있을 거야 얘들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주라고 생각하면 얘도 이렇게 멀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멀어지고 얘도 이렇게 멀어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공간이 늘어나고 있죠? 공간이 늘어난다는 걸 우리는 부피가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기 끝에 있는 얘랑 계속 멀어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먼 은하일수록 이렇게 둘이 먼 은하일수록 빨리 멀어진다 즉 이 말이 중요하면 아 우주 펜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우주 펜창의 증거는 뭐다? 허불의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적어놓고 여러분 시험때 중간고사 때 다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책에 있는데 선생님 책이 너무 방대하잖아 그래서 선생님 액게스만 딱 적어드리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책을 다 읽을 거야? 아니죠 가원님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왔어요? 엄마꺼에요 엄마꺼에요 더 잘 하신 게 있어요 더 이뻐졌어 그럼 뭐? 머리? 어 그렇네 아니 이렇게 있으니까 못 보이지 선생님 단발도 잘 어울리네 원래 단발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 이쁜 여자잖아 아세요? 고래도 여러분 칭찬하면 춤을 춥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빅뱅 우주논이랑 그 다음에 VS 정상 우주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빅뱅 우주논은 뭐냐면요 그 다음에 정상 우주논 우주논은 선생님 글씨가 좀 그래요 원래 그렇죠 여러분 저희가 물리학과다 보니까 선생님 원래 글씨 잘 썼는데 알죠? 악필수 천재다 우리는 약간 그렇거든 글씨 잘 쓰면 에이 바보네 이런 게 있어갖고 글씨가 이렇게 됐습니다 부피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질량은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밀도는 감소하고요 온도는 감소한다 자 반대로 부피도 증가하고 질량도 증가하니까 밀도는 변함이 없고 온도도 변함이 없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빅뱅 우주를 뭐냐면 뭔가가 폭발해서 확장되는 겁니다 확장된 거야 근데 대신 질량은 변함이 없어 질량은 변함이 없어 어? 적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다 적으셨네요 적으시면 손을 드세요 알겠죠? 어? 선생님 오늘 노브랜드에서 햄버거 먹는 아닌가? 어? 응? 자 여러분 수업을 잘 들으시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 싫어 조건물을 거는게 자 오늘은 선생님이 노브랜드에서 햄버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하지만 여러분 선택권이 없어요 알겠죠 자 오늘 3시 바로 수업이 있나요 여러분? 바로 수업 있어요 네 아 원장님 제가 10분만 좀 빼 달라고 할게요 알겠죠 자 자 보세요 빅뱅 우주로는 여러분 부피 빵 터져 가지고 이게 부피가 확장되는 거야 알겠죠 대신 질량이 없어요 질량은 변함이 없어요 자 봐봐요 밀도라는 건 여러분 뭐죠? 부피 분해 질량 그래요 얘는 그대로야 부피가 증가했어요 그럼 밀도가 감소하겠죠 자 밀도가 감소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온도도 감소합니다 온도라는 건 뭐냐면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야 에너지 그쵸 열이 많은 사람 에너지가 많은 거야 선생님같이 딱 봐도 에너지가 많아 보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부피만 팽창하는 거야 부피가 팽창하면 부피 팽창하면서 온도 에너지를 다 쓴 거야 그래서 온도가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봐봐 이게 불어나려면 에너지를 쓰겠죠 그럼 에너지가 쓰면 온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정상우주로는 뭐냐면 자 부피도 증가하고 질량도 증가해 봐봐 여기도 증가하고 여기도 증가해 그럼 밀도는 상관이 없겠죠 여러분 상관이 없겠죠 밀도는 일정하다 그리고 온도도 일정하다 왜 같이 증가하니까 이해가셨나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 두 개 비교하는 게 나온다고 선생님 적어준 거를 나중에 중간고사에서 다시 보시면 되겠죠 자 보자 그러면 빅뱅오주로는 우리가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는 이게 더 맞다고 해 이게 맞는 이유는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우는 선스펙트럼 때문에 그래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자 이걸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선생님이 이거 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다시 또 액기스를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보시죠 그 다음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장 자 물질이 있으면 여러분 이런 물질이 있으면 물질의 기본적인 얘는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 아주 기본적인 얘를 원자라고 원자 그 다음에 그 안에 원자 안에 원자핵하고 전자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여러분 원자핵 원자 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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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뭐라고 중성자로 중성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전자가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거는 아주 작은 미시적 관점이고 거시적 관점이라고 아주 크게 볼게요 얘들아 크게 보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태양 태양 안에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죠 여러분 맞나요 여러분 선생님 태양 물어볼게요 왜 태양이 안 돌고 지구가 돌아 그 선생님이 안해봤어 태양이 왜 지구가 돌지 짜증나게 봐봐 태양이 엄청 무거워 지구보다 이해 가시나요 봐봐 선생님은 우리 가원이랑 부딪쳤어 그러면 누가 엎어질 것 같아 그쵸 확실해 가원이가 엎어지겠죠 왜 선생님이 엄청 무거우니까 가원이 한 3배 나올 거 아니야 가원이 한 20킬로도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선생님 100킬로 나가는데 그쵸 근데 봐봐 이거 똑같아 근데 봐봐 양성자 중성자 얘네들이 전자보다 6000배 무거워 그럼 누가 움직여야 돼 가볍게 움직여야 겠죠 그래서 전자 이렇게 돕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양성자 전자는 뭐냐면 자 극성을 띄는 거야 전기를 띄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기를 띄는 거야 얘는 전기를 안 띄는 거야 안 띄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원자 안에는 양성자 플러스를 양성자로 부릅니다 얘를 써 놓을 거야 양성자 중성자 얘를 전자 이렇게 불러요 알겠죠 여러분 이해 가셨나요 여러분 나중에 PPT를 만들 수 올게 PPT 띄어서 할게요 그럼 얘네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붙어있는 걸 핵력이라고 불러요 핵력 알죠 핵력 적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안에 중성자 양성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루고 뭐가 이루고 있냐면 이 안에 플러스하고 이 중성자를 이루고 있는 건 퍼크라고 합니다 퍼크 퍼크가 얘네들을 이루고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이렇게 외우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반 나눌게요 이게 뭐야 양성자 이게 중성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자 봅시다 자 업이면 여러분 업이랑 다운이 있는데 자 우리가 양성자를 업 다운 업이라고 해 왜냐하면 업이 뭐냐면요 플러스 3분의 2야 다운은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래요 이게 뭐야 정기적 가지는 에너지 그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봐봐 3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죠 이건 계산할 수 있죠 얼마죠 1 그래서 플러스 1 이렇게 이해 가시죠 여러분 자 그럼 봐봐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얼마죠 0 그래서 정기적 성질을 안 갖는다 해서 중성자 알겠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얘는 뭐라고 그냥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해서 3개씩 놔두시면 되어야겠죠 앞에 게 양성자 뒤에 게 중성자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알겠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음 자 그래서 왜 양성자가 플러스 1을 갖는지 왜 중성자가 0을 갖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영성자 중성자 이루는 게 뭐라고 얘들아 쿼크다 쿼크 알겠죠 됐나요 여러분 쿼크의 발견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거 다 이것보다 작은 게 뭐죠 힙스 1자 힙스 1자 힙스 1자 알겠죠 여러분 음 자 우리 어벤져스 보셨나요 어벤져스 보셨나요 어벤져스 보셨나요 안 봤어요 안 봤어 아 아 알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알겠죠 음 그래서 선생님 일단 또 하나 적어 놓을게요 자 자 자 1번 기본 입자 기본 입자는 자 더 이상 분해 되지 않는다 분해가 되지 않는 입자다 알겠죠 자 이게 쿼크랑 전자였다 자 양성자는 얘들아 두번째 양성자는 뭐라고 해야 되더라 p라고 씁니다 양성자는 플러스 플러스라 p라고 쓰는거 알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얘네들은 아까도 U D U 이렇게 보시면 되요 UDU U가 얼마야 얘들아 3분의 2 D가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되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 나왔죠 1 알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충성자 여러분 중립을 영어로 뭐라 보죠 N이란다 액자 N 뉴트럴 뉴트럴인가 N 그러면은 중성자니까 D U D 됐나 여러분 그래서 빵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이게 시험이 나와서 그러는거야 코크 알겠죠 세번째 원자핵 핵 원자핵 원자핵은 뭐냐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를 얘기한다 그림에서 뭐야 이게 원자핵이 알겠지 원자핵 자 4번 원자 원자는 원자핵 플러스 전자 전자 원자라는건 이걸 전체를 원자라고 하는거야 애기야 애기지 얘들아 음 자 근데 말이죠 원자핵이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인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시험에 나오거든 예외가 누구냐면 누구냐면 혹시 1번이 누구죠 주기일표에서 1번 혹시 한사람 예 천재네 수소 여러분 수소는 양성자 하나 플러스 전자 하나 이렇게 돼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수소야 알겠지 예외라고 적어놓고 수소는 아니다 수소는 뭐가 없다 중성자가 없다 하나 적어주세요 중성자가 없다 이게 시험이 나오니까 예외가 나오겠죠 여러분 그죠 가원이 그래 안그래 음 자 별리는 좀다가 선택권 있습니다 메뉴 알겠죠 자 오천자 이하로 이하로 자 밥 먹고 왔어요 얘들아 요술이 린 밥 먹고 왔어 뭐 아 배고플러서 못 먹겠네요 먹을 수 있나요 아 진짜 알겠어요 우리 친구 이름 뭐죠 김 예진이 예진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수업을 할 건데 재미있을지 재미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대한 재밌게 해 볼게요 자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햄버거 먹는 날이라서 식사 하셨나요 아 그러면 뭐 자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하나 또 적어놓은게 양성자 숫자랑 전자 숫자 전자 숫자가 같습니다 여기 숫자 이 두개 같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여러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사람의 편향이야 여러분 항상 우리는 뭘 지키라지 중립을 시켜야 되겠죠 그럼 전자 원자마저 중립을 시켜야 돼 그래서 플러스의 개수랑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아서 결국에 뭐야 0이 돼 원자는 중립이다 알겠지 써놓을게요 원자는 중립 전기를 띄지 않다 알겠죠 여러분 중립이 알겠죠 여러분 알겠죠 됐나 여러분 자 여기가 이제 한 챕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가 뭐냐면 빅뱅과 입자의 생성 한번 해볼게요 다 적으셨죠 여러분 이 선이 다 적었죠 네 네 왜냐하면 선생님이 너무 지사씨가 너무 썰을 풀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더라구 그래서 어 선생님이랑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어 자 엄마가 뭐 배웠냐 했더니 어 선생님이 썰만 풀다가 끝나던데 자 그럴까봐 제가 좀 적고 하십시다 자 빅뱅이 입자설 빅뱅이 입자의 생성 자 일단 쿼크 입자 그 다음에 중성자 양성자 그 다음에 헬륨 원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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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아멘 자, 보시죠 여러분 자, 볼게요 여러분 자, 빅뱅과 입자에서는 처음에는 여러분 고온이고요 고밀도고 고밀도고 점우주였어요 이런 파티클이 막 있었어요 이게 빵 터지면서요 뭐가 만들었냐면 커크 입자가 만들어집니다 커크 입자가 가장 작은 거죠 여러분 그죠?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만들어져요 그게 그러면은 뭐예요? 수소의 원자에게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자, 봐봐 중성자 양성자 더한 게 뭐였죠 여러분? 원자 행위라 했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거기다 전자 더한 게 원자야 알겠지? 자, 그런 다음에 3분 후에 3분, 3분 카레다니 3분, 3분 후에 헬륨의 원자에게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해 38만 년 후에 바로 아니야 38만 년 후에 수소랑 헬륨의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주의 기본은 처음에 뭐야? 수소하고 헬륨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수소하고 헬륨이 우주 생성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처음에 알겠죠? 수소하고 헬륨 알겠죠? 헬륨 먹어봤어? 가훈이? 네 헬륨 헬륨 건수 네 언제? 초중때 아, 초중때? 그래요? 초중때는 알고 있잖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태양에서 3000km은 그렇게 높은건 아니야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자, 봐봐 얘가 고온이었어 뭔가를 에너지에 쏟으면서 얘네들이 만들었어 그럼 나중에 어때요? 에너지를 잃겠죠? 그래서 저원 저밀도 알겠죠? 에너지 다 써서 저원 저밀도 그 다음에 이게 현재 우주가 됐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 그 행성은 말했죠? 에너지가 작을수록 색깔이 어때요? 빨간색, 백색으로 갑니다 어두울수록 푸른색이야 에너지 셀수록 그럼 봐봐 지금 에너지 잃었죠? 에너지 잃었으니까 어때? 투명 우주 밝은 거야 밝아지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쪽으로 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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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대로 갈수록 불투명 우주가 돼 파란색, 보라색이 되는 거야 이해가시면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가 빨주노초, 파란보가 있는데 가장 에너지가 작은 게 빨간색적인 계열이고 가장 에너지 센 게 파란색, 보라색 계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자외선이 파란색 보라색이라고 울트라 바이러시아 있잖아 그쵸? 자외선이 말이죠 엄청 에너지 세요 그래서 피부에 직접 닿으면 암이 생기고 어 진짜야 그래서 썬블록을 발라야 되는 거야 아 그러면 또 선생님 또 필리핀에 있었잖아 필리핀에 있을 때 필리핀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저랑 우리 집에서 일을 하던 여자분이 계셨어요 저는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할머니라 해서 어 할머니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안 보여요? 어떤 게 안 보여요? 글씨 안 보이나요? 글씨 개판이라서 어 보여요? 보이긴 보이죠 잘 못 알아봐서 그렇죠 죄송합니다 또 이쁘게 쓸게요 자 그러면 그 친구 알고 봤더니 저랑 동갑이었어요 그게 또 나 놀라니깐 How old are you? 아이고 그때 제가 28살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32살이었어 그런데 28살이었어 어? 서리투래 오마이갓 이런데 엄청나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썬블럭이라는 게 없잖아요 있어도 비싸서 못 쓰잖아 그런데 이 피부를 항상 햇빛 노출하니까 어때? 금방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동안이 되고 있으면 햇빛을 잘 안 받으시면 돼요 거짓말이야 서블럭 꼭 바르시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수소원자모형이랑 헬륨원자모형이 알겠죠 수소원자모형은 플러스만 있구요 중성장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전자가 이렇게 하나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하나 이렇게 도는 거야 이게 수소 모양이야 수소 그 다음 헬륨은요 헬륨은 이제 뭐가 생기냐면 자 번호가 두 개 여러분 번호가 두 개 번호가 1번 2번은 뭐냐면 양성자의 개수가 번호야 그러면 헬륨이 2번이게 양성자 몇 개 있겠어요 두 개 있겠죠 오케이 두 개 있습니다 그럼 중성자도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전자 몇 개 있습니까 전자도 두 개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봐봐 원자 번호가 뭐라고 양성자의 개수야 그러면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이란 말이야 그래서 양성자 두 개 있단 말이야 거기 맞춰서 중성자가 같이 딸려 있는 거야 단 예외가 수소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게 헬륨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어 그 시프게 쓴다 가오니 얼굴처럼 이쁜데 네 칭찬하죠 자 자 이렇게 써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시험에 이제 아 이거 이거는 저희가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그냥 선생님 일부러 써놨습니다 우리가 언제냐면 이거 다음 챕터에 나오는 물질 구성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일부 써놨어요 자 그 다음에 진짜 시험에 나오는 거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 자 그래 그래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주론이 몇 개 있으면 빅뱅이랑 정상 우주론 두 개가 있는데 결국엔 빅뱅 이론이 맞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빅뱅 우주론이 맞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골라야 돼 시험에는 그래 빅뱅 우주론은 지지하는 주장이 뭡니까 이런 거야 그러면 이제 적어드릴게요 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 1번 증거 1 그 다음에 H 대 H 2의 질량기는 3 대 1이다 자 빅뱅 우주론의 2번 증거 빅뱅 우주론의 빅뱅이 1번 증거 1번 증거 갈뱅 5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좀 적어주세요 여러분 월는 관측이에요? 어디 어디 월슨 월슨 펜디어스 월슨 두사람이겠죠 이렇게 하이펀이야 이렇게 하이펀 됐으면 두사람이 뜻이야 알겠죠 이 사람이 관측을 했대 왜냐하면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 시험에 자 볼까요 여러분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뭐냐면 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다 3대1로 일정하다 이거야 알겠죠 그 이유는 좀 뒤에서 설명할 건데 자 이게 빅뱅 우주론을 예측할 수 있는 이유는 스펙트럼 관측 때문에 그래 이거를 알 수 있는 이유는 이 스펙트럼 관측 이거는 좀 더 설명할게요 스펙트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우주 배경 복사 원자 생성시 빠져나온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누가 관측 했냐면 펜지니얼 윗슨이 관측 했어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그때 관측 처음 관측 했을 때 모든 방향이 거의 같은 세기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 빠져나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요새 측정해 관찰해 보니까 어때 미세한 온도 차이가 나는데 자 선생님 온도 차이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온도 차이는 어떻게 하냐면요 열 화상 카메라를 보시면 여러분 그 사람이 온도가 높을수록 어때 온도가 높을수록 색깔이 어때 밝아 어두워져 어두워지죠 요거 갖고 관측 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게 뭐가의 원리가 되냐면 별하고 은하의 생성의 원인이 우리가 밝힐 수 있다 선생님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잘 몰라요 선생님이 잘 몰라 이건 여기 이쪽 정강한 친구들이 많이 알아 알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근데 그때 자 봐봐 우리가 처음에 기억나 여기 몇 케이였어 3000K였죠 맞나요 여러분 지금 몇 케이야 3K 3K이면 엄청 온도가 낮은 거야 3K 몇 도인줄 알아 한 마이너스 270도 그죠 음 그쵸 봐봐 선생님 얘기했죠 에너지가 높으면 선생님 봐봐 이게 에너지가 센 거야 이렇게 해서 가는게 에너지가 센 거야 이렇게 센 거야 이게 에너지가 센 거죠 이게 뭐냐면 파장이 짧을 거야 이건 뭐야 파장이 스무스야 긴 거야 그럼 파장이 증가했다 온도가 떨어지면 파장이 증가한다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음 이걸 관측했다고 합니다 알겠죠 관심 없죠 나 선생님 선생님 다 관심 없어 시험이 나오니까 그런 거야 시험이 나오니까 알겠어요 알겠어요 우리가 관심 없지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암기를 하셔야겠죠 알겠죠 근데 이게 기본 상식이구요 알겠죠 음 자 혹시 우리 예진이 맞죠 예진은 무슨 과 가고 싶어요 모르겠어 그런 것도 모르겠어 공대나 인문계 이런 것도 모르겠고 그냥 그냥 엄마가 보내서 오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수린이는 혹시 과 가고 싶은 과가 있어요 없어요 가온이는 간호사 될 거라고요 간호사 될 거라고요 안 어울리는데 전혀 안 어울리는데 별이는 모르겠어 아 진짜 알겠습니다 별이 옆에 친구 이름 까먹었어요 뭐죠 은지요 은지 제일 흔한 이름이 돼 선생님 까먹었다 미안하다 은지야 선생님 또 많이 까먹으면 선생님이 벌치고 딴 거 보내줄게요 알겠죠 은지야 제 친구 와이프 이름이 돼 은지 까먹지 않겠다 자 또 한번 적어봅시다 여러분 이거 잘 적어놨다가 여러분 중간고사에 다시 한번 펼쳐보시면 돼요 알겠죠 엑기스 알겠죠 어차피 저도 이거 지금 하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알겠죠 자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론에서 예측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빅뱅 우주론에서 흘리얼의 질량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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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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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타나는게 연속띠이구요. 그 다음에 흡수띠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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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띠가 생겨요. 까만색 띠가 생긴다. 까만색 띠가 생겨요. 흡수띠의 까만색 띠가 생겨요. 흰색을 까만색으로 할게요. 여러분 까만색 여러분. 알겠죠. 그 다음에 두번째. 방출 스펙트럼을 키워요. 자 이렇게 띠가 생긴다. 자 이렇게 띠가 생긴다. 자 이렇게 띠가 생긴다. 자 이렇게 띠가 생긴다. 이렇게 띠가 생긴다. 고춧가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있죠 자 적으셨나요 적고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이쁘게 그려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자 색깔까지 다 넣어 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은 스펙트럼을 구별하는 거야 스펙트럼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자 원래 고온의 별 자 스펙트럼 뭐냐면 바코드 같은 거야 띡 때문에 우리가 물건 값이나 물건을 알 수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스펙트럼 띡 때문에 이게 어떤 원선지 얼마만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걸 구별하는게 흡수랑 방출 스펙트럼 알겠죠 얘네 둘이 가 원수의 종류라고 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유는 뭐냐면요 자 흡수 스펙트럼 이거야 자 여러분 저온의 기출 기체가 자 열을 받으면 어때요 열을 받으려면 흡수의 열을 흡수해야 겠죠 그래서 저온의 기체를 탐지할 때는 흡수 스펙트럼 그 다음 고온의 기체를 하려면 에너지로 돼 안전하게 방출하겠죠 그래서 방출 스펙트러면 고온의 기체가 알겠지 고온의 기체는 어디에서 통과해야 돼 방출 스펙트럼 그 다음에 저온의 기체는 열을 흡수해야지 올라가니까 흡수 스펙트럼 여기에 통과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띠가 나타나는데 흡수 스펙트러면 자기가 필요한 영역만 빼먹어요 이렇게 빼먹어 빼먹어 그럼 이 빼먹은 걸 가지고 우리가 아 얘는 어떤 원소를 어떤 원소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고 자 여기는 뭐야 방출 스펙트러면 자기가 여기다 찌꺼기만 남겨요 이런 거야 얘들아 우리가 상어랑 몰라 여기 어떤 새끼인지 몰라 상어인지 사자인지 몰라 여러분 상어는 물고기를 잡아먹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사자는 뭘 잡아먹죠 고기를 잡아먹겠죠 자 그 다음에 코끼리는 뭘 먹죠 풀을 먹겠죠 맞죠 그럼 누군지 몰라 근데 딱 봤더니 뭐만 빼먹었어 고기만 빼먹었어 그럼 누구야 사자 그렇죠 봤더니 물고기만 빼먹었어 누구죠 상어 그 다음에 풀만 빼먹었어 코끼리 이렇게 반대로 이게 뭐냐 방추죠 똥 싸야 될 거 아니야 똥을 샀더니 똥 아 왜 더러워 똥을 샀더니 고기 찌꺼기가 나왔어 그럼 누구야 사자 똥을 봤더니 뼈 가시가 나왔어 누구야 상어 그 다음에 봤더니 풀이 나왔어 코끼리 알겠죠 2차 입니다 얘가 전 스펙트럼을 가지고 원소의 종류나 양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고 흡수하고 방순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여러분 방출을 흡수는 내가 필요한 에너지만 뽑아서 나가는 거고 방출은 찌꺼기만 남는 거 알겠지 애들아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저온하고 고온은 쉬워 저온은 에너지가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흡수를 하겠죠 고온은 에너지가 많죠 방출 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린 졸려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더워서 알겠죠 더워서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한 거를 잠깐 한방에 정리합시다 한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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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거를 딱 한 줄로 정리해봅시다 이때까지 배운걸 자 봅시다 첫번째 스펙트럼 스펙트럼 먼저 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물어볼게 얘들아 우주는 어떤 원소 되어있었지 처음에 수소랑 헬륨 자 적읍시다 우주의 원소는 우주는 어떤 원소로 되어있었나요 됐나요 이게 중요한 파이트야 포인트 이게 중요한 포인트 두번째 어떻게 알았죠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죠 어떻게 알았죠 방금 마지막에 배웠던 건 스펙트럼 방금 마지막에 배웠던 건 뭐죠 여러분 스펙트럼이야 자 여기다 써볼게요 우주에서 오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우주에서 오는 빛 전자기파 이거를 어떻게 어디다 통과시켰어 선 스펙트럼 흡수랑 방금 수 있겠죠 자 이 스펙트럼을 통과시켜서 우리가 알아냈다 알겠죠 여러분 제 이해가 하셨나요 자 그러면 봐봐 우주는 자 수소하고 헬륨입니다 지구는 뭐로 되는지 알아 혹시 일단 적어봅시다 지구 지구는 지각이라고 하죠 그러면 산소랑 SI 그다음에 생물은 어 잠깐만 선생님 알려드릴게요 오하고 C 자 봅시다 어떤 게 이해한가요 글씨 전자기파 전자기판. 미안. 글씨가 기판이라서 전자기판 이 쪽에 써드릴게요. 전자기판 B 아 알겠죠? 자 여러분 여기 혹시 이거 SI가 뭔지 아세요? 규소 규소가 뭔데? 혹시 우리 예진이 혹시 우리 실리콘 들어봤어? 실리콘 들어봤어? 실리콘 들어봤어? 실리콘 어땠어? 화장실? 붙이는 거 타입을 성형수술에서 씁니다. 옛날에 많이 써서 혹시 하나 어떤 사람인지 실리콘을 넣었어. 총을 맞았거든? 살았어. 실리콘이 막아서. 알겠죠? 실리콘 실리콘이 왜 많이 사용했냐면 성형외과에 왜 많이 사용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전쟁 때 베트남 전쟁인가? 전쟁 때 또 웃는다. 또 웃는다. 아 굴아 굴아 진짜야 진짜야. 이건 진짜야. 전쟁 때 실리콘이 많이 남았대. 그래가지고 처리할 게 없어가지고 성형외과에 한번 실리콘 한번 써보자 해서 썼대. 근데 실리콘이 몸에 좋진 않아요. 알겠죠? 초반에만 좋지 않습니다. 진짜 이거 진짜 안 믿네. 진짜 실리콘 이거 규소라고 하고 또 반도체에 이걸 많이 씁니다. 알겠죠? 반도체를 SI라고 해요. 실리콘을 반도체라고 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반도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왜 반도체에 강하냐면 이 규소가 딴 나보다 이게 질이 좋대.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에 강하대. 알겠죠? 실리콘 자 보면 중요한 건 지구하고 생물은 뭐가 많죠? 산소가 많습니다. 알겠죠? 이게 기본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생물은 탄소가 많습니다. 탄소 알겠지? 탄소 그 다음에 지각은 규소가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리콘이 아직까지도 선생님이 뭐 했냐면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뭐 했냐면 장난 아니고 진짜야. 선생님이 뭐 했냐면 실리콘 있죠? 반도체를 실리콘을 만드잖아요. 근데 이제 발전이 별로 없어요. 지금 지금 10년 전 컴퓨터나 지금 컴퓨터나 속도가 똑같아요. 사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핸드폰을 보잖아요. 핸드폰 사실 거기 들어가는 하드웨이는 발전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보류는 뭐냐면 여러분 핸드폰을 여기다 차고 다녀서요. 이렇게 통하면 이게 화상으로 올라오는 걸 만들고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접어지는 거 있죠? 사실 제가 10몇 년 전에 학교 갔을 때 보일 수 있던 거예요. 일부러 다 만들었는데 일부러 천천히 나가는 거야.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그러려면 뭐냐면 실리콘을 바꿔줘야 돼. 주로 반도체 실리콘을 만들고 이 물질을 바꿔줘야지 패러다임을 바꿔야지 발전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리콘을 바꿀 수가 없어요. 실리콘 대신에 대체 물질을 계속 연구를 했거든요. 진짜야. 선생님 진짜야. 여러분 거짓말 진짜야. 선생님 이름 검사해. 선생님 정대호잖아. 구글에 오늘 구글에 가서 정대호 KHU 치면 선생님 논문이 한 2, 30편으로 나옵니다. 특허도 있고 선생님 진짜 전문가야. 반도체 안 믿지만 진짜 전문가야. 알겠지? 그리고 눈이 맞으면 경희대에 오면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 돼. 경희대에 경희대니까. 경희대에 오시면 선생님 경희대에서 강의를 합니다. 물리학 박사예요. 모를까부터 얘기를 하는 거야. PR 하는 거야. 아무튼 연구를 해봤는데 실리콘보다 더 좋은 게 없어. 싸고 안정적이고 많잖아. 지구에 실리콘을 바꿀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깨닫고 선생님 때려치고 나왔어. 알겠죠? 알겠죠? 실리콘이 많습니다. 알겠죠? 우리는 뭐야? 제일 중요한 건 그냥 한 방에 정리하자. 지금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우주에는 뭐로 이루어졌어? 수소랑 헬륨. 알겠죠? 오늘 엄마가 뭐 배우느냐. 엄마 우주는 말이야. 처음에는 수소랑 헬륨이 만들어졌었어. 엄마 부를 거야. 어떻게 알았어? 엄마 스펙트럼 그러니까 빛이 날아오는 건 스펙트럼에 통과시켰더니 흡수랑 방출을 보니까 나온 결과가 수소하고 헬륨이래. 알겠죠? 그럼 딱 이렇게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어봅시다. 빅백 자 하나 자 얘들아 얘는 어떠냐? 수소야? 헬륨이야? 수소 수소 알겠죠? 수소 자 헬륨은 어떻게 그리죠? 플러스 플러스 두 개 중성자 두 개 전자 몇 개? 두 개 이게 헬륨 아이고 자 이렇게 먼저 적어놓고 할게요 음 자 1번 자 그럼 엄마가 또 물읍니다. 엄마가 야 그러면 우주에 헬륨 수소하고 헬륨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 아이고 글씨가 개파이네 자 어떻게 만들었다고? 빵 터진 게 뭐죠? 그렇지? 빅백 알겠죠? 자 수소와 헬륨은 어떻게 만들었다고? 빵 터진 게 뭐예요? 고온 고 밀도의 점 우주가 빵 터져요 빅뱅 때문에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진 거 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두 번째 빅뱅부터 더 원자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기까지 일본 기본 입장 있습니다. 기본 입장 기본 입장 뭐죠?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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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전이 뭐죠? 가장 작은 게 커크랑 전자전 쪼갤 수 없는 거 그렇죠? 커크랑 전자전 여러분 두 번째 그 다음에 큰 게 뭐죠? 양성자 중성자 만드니까 양성자는 뭐지? 업다운 업 중산은 D 업 D 이거죠? U는 3분의 2 D는 마이너스 3분의 1 됐나? 여러분 세번째 헬륨이 생성됩니다 빅뱅 후 빅뱅 후 몇 분? 3분 후 그 다음 네번째 원자 생성 얼마나 걸리죠? 빅뱅 후 38만 년 이렇게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엄마가 물어봤어 우주에 뭐가 있지? 수소와 헬륨이 있었죠? 어떻게 알아? 스펙트럼 전에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졌어? 빅뱅이야 빅뱅 처음에 뭐가 있었다? 쿼크랑 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기 양성자 중성자 몇 분 후 그 다음에 헬륨이 원자력이 만들어지고 3분 만에 헬륨이 원자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원자화 생성했다 원자화 생성 지 38만 년 걸렸다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진짜 시험에 나오는 거 제가 적어드릴게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낼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자 보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이거야 자 그럼 봐봐 빅뱅 이론이 왜 대세냐 야 이건 무조건한 시험이 나온다 1번 도플러 역할까 적색필 2번 수소 원자의 아까 몇 대 몇이나 했지 얘들아 헬륨이랑 원자 얘기 몇 대 몇 제발 몇 대 몇 몇 대 몇 수소랑 헬륨이랑 아까 몇 대 몇이랬지 3대1 3대1 그렇죠 3대1 12대4가 3대1이야 알겠죠 그렇게 얘기했죠 가원이 3대1 3대1 자 어 뭐야 왜 왜 왜 얘기해주세요 수소 원자의 헬륨 원자의 3대1 그 도플러 역할 도플러 도플러 이겁니다 여러분 구급차가 저한테 다가옵니다 소리가 어때 세게 들리죠 구급차가 멀어집니다 어떻게 들려요 작게 돼 이게 도플렸어요 그럼 이게 색깔로 보는 거예요 색깔로 이것도 마찬가지야 가까우면 어때 에너지 세게 보일 것이고 멀어지면 에너지가 적게 보일 거 아니야 그러면 봐봐 에너지가 우리가 어때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아까 멀어진다 했죠 멀린 애들이 안 보일 거 아니야 그죠 안 보이고 에너지가 작게 보일 거 아니야 에너지가 작을수록 빨간색이야 보라색이야 적색이랑 빨간색처럼 보인다 이거야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야 허브리 법칙 이렇게 설명했죠 멀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알겠죠 팽창되고 있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 이건 3대1 아까 얘기했죠 3대1 얘기했고 우주배경 목상 아까 어떤 사람들이 윌슨인가 윌슨이랑 했잖아 그렇죠 처음에는 같은 세계로 봤는데 지금 어때 미세 온도 차이가 됐다 뭐 해가지고 3K이다 기억나요 애들아 고액이 고액이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이거 세 개는 암기를 하시면 돼요 적색편이 3대1 3대1 중에 3대1 우주배경 복사 이것 때문에 빅뱅 우주로는 대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시 어렵지 않다 지금 지금 얼마쯤 우리가 한 시간 한 시간 동안 설명한 게 뭐냐면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 오늘 대우 선생님이 문 선생님이 그 이야기로는 자 뭐 자 우주는 수소하고 헬림으로 이루어졌대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선스펙트럼 그것 때문에 흡수랑 방출 때문에 스펙트럼을 알았고 어떻게 만들었냐면 빅뱅 때문에 만들었다 빅뱅 뭐야 빵 터지는 엄마 그리고 그러면 빅뱅으로부터 어떻게 만들었냐면 처음에 코크랑 전자가 있고 이게 뭐냐면 잘 쪼개지지 않는 거래 나 잘 모르겠어 선생님도 잘 모르는데 그리고 두 번째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헬림이 원자액이 빅뱅 한 다음에 3분 후에 만들어줬고 38만 년 후에 원자가 생성될 때 엄마 그냥 원자액은 뭔데 엄마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섞여진 걸 원자액이라고 해요 엄마 원자는 뭔데 중성자 양성자 거기에 전자까지 포함한 걸 원자라고 해요 엄마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빅뱅이 뭔데 빅뱅 우주론이 뭔데 엄마 돋볼요일까 수소 원자액이랑 헬림이 원자액이 3대 1이래 엄마 3대 1 3대 1이고 우주 배경 복사 이 세 가지로 빅뱅의 우주론이 이게 대세인이래 알겠지 엄마 알겠지 엄마 똑똑해져야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5분만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알겠네요 여러분 너무 힘들죠 지난주 수요일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하고 그렇죠 토요일에는 헉소리만 존나 했었는데 그렇죠 오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공부를 우리가 돈을 내고 이소보드님은 뭔가 얻어가야 돼 알겠지 다시 한번 우주는 뭐로 이루어졌죠 헬륨 그렇죠 어떻게 발견했죠 어떻게 알죠 스펙트럼 흡수방출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왜 수소 헬륨이 만들어졌어 빅벤 알겠죠 이렇게만 아십니다 알겠죠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여러분 자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진짜 약속 지킬게 해서 제가 주문하고 올게 알겠죠 메뉴는 제가 정합니다 안 먹을 사람 아무도 없나 알겠습니다 자 갔다 올게요 여러분 잠깐 쉬고 계세요 여기가 몇 명이죠 일곱명인데 곧 곧 저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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